네, 화제의 사건과 판결, 그 뒤에 감춰진 진실을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도작가의 사건 수첩 시간인데요. 판사 출신 변호사이자 추리소설가인 도진기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도진기입니다. 오늘 아주 뜨거운 판결을 하나 갖고 오셨습니다. 유승준 관련 판결입니다. 네, 유승준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엊그제 또 판결이 나왔죠? 네, 그렇죠. 일단 판결 내용부터 간략히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 판결은 딱히 이렇게 충격적인 판결은 아니었고요. 올해 7월 11일에 있었던 LA 총영사의 유승준 씨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가 잘못되었다는 대부분 판결에 따라서 파급심이 그대로 따른 판결이 되겠습니다. 파기완성심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여기서도 유승준 씨의 손을 들어준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파기완성심은 어차피 대부분의 판결에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는 예정된 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초점은 파기완성심이 아니라 대부분 판결, 판단,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핵심인 거죠. 비자 발급 거부가 왜 잘못되었다는 이런 판단을 내리는 걸까요? 첫 번째는 그겁니다. 절차 위반인데요. 비자 발급 거부를 하려면 비자 발급 거부 처분서라는 걸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그 서류를 안 만들어줬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지협적인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고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 게 아닐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이유가 중요한 핵심인데 LA총영사가 유승준 씨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를 한 것이요. 독자적으로 한 게 아니라 2002년도에 이미 법무부에서 유승준 씨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법무부가 금지했으니까 당신 비자 못 주겠어라고 해서 비자 발급 거부한 건데 이렇게 말하자면 LA총영사가 자치 독자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2002년 법무부의 판단에 따라서 소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다. 어떤 재량 행사도 없이 바로 거기에만 따라서 했던 것 자체가 잘못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형식적인 법리상의 판단 플러스 사실상 대법원 판결에서는 유승준 씨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는 잘못됐다. 비자 발급을 해주라는 취지의 판결을 한 겁니다. 잠깐만요. 여기 중요한 지점인데요. 그때 7월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어떤 식으로 진단을 했냐면 대법원은 절차상의 하자를 문제 삼은 것이니까 유승준 씨가 다시 비자 발급을 요청을 하면 정식 절차를 밟아서 다시 거부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의 판결 취지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판결을 읽어보면요. LA총영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두절미하고 법무부 결정에만 근거해서 비자 발급 거부한 것은 틀렸다. 잘못됐다. 왜냐하면 이런 사정을 고려했을 때 비자 발급을 해주는 것이 맞을 수 있는데 왜 안 했냐라는 취지로 쓴 거거든요. 그럼 비자 발급을 해주라. 그렇죠. 행가는 이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요? 이러면 또 논란이 커지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아마 기억을 하고 계시기는 하겠습니다만 유승준 씨 입국 금지 사건 경위를 먼저 간략히 정리를 해야 대법원에 대한 판단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겁니다. 그게 2001년인데요. 유승준 씨가 댄서 가수로 굉장히 인기 절정을 달리고 있다가 공익요원 판정을 받습니다. 현역도는 공익요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입대 영장을 받아 놓은 상태에서 유승준 씨가 미국으로 공연을 떠나게 됩니다. 병무청에다가 원래 입대 영장을 받아 놓으면 출국이 안 되거든요. 귀국 보증을 썼습니다. 꼭 내가 돌아오겠다 하고 약속을 하고 보증서까지 내고 출국한 다음에 그대로 바로 미국에 가서 시민권을 취득하고 국적 포기를 한 겁니다. 한국 국적을. 그래서 팬들의 배신감이 컸죠. 더군다나 유승준 씨가 당시에 입대 전에는 내가 꼭 한국에서 입대해서 병의 의무를 마치겠다라고 공언을 해서 대국민 약속까지 했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청년 이런 칭호를 들으면서 인기를 많이 끌었다는 면도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런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국민도 실망을 했고 이런 국민 정서라든지 정의 감정을 고려해서 법무부도 바로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유승준 씨에 대해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합니다. 아니, 법무부 조치는 정당한 조치 아닌가요? 정당합니다. 출입국 관리법상에 따라서 한 조치예요. 거기에 보면 대한민국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인물, 말하자면 공공의 안전이라든지 설량은 풍속, 사회 질서에 해가 드는 인물은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따라서 금지했던 겁니다. 그 조치는 그대로 유지가 됐어요. 그래서 LA 총영사가 13년이 훨씬 지나서 유승준 씨가 새로 신청을 했지만 법무부에서 입국 금지되어 있는데 비자 못 주겠다고 거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13년의 세월이 흘렀다 하더라도 사정 변경이 없었으면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에 따라서 총영사가 비자 발급 거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조치에는 누구도 의심을 품지 않았는데 대부분 판결이 그걸 깬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저는 논리적인 오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대부분 판결에? 어떤 점에서요? 논리적인 부분으로요. 어떤 걸 들었냐면 출입국 관리법상에 보면 입국 금지되는 사회를 열걸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의 안전, 설량은 풍속 위반된 경우도 포함이 되지만 또 다른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외국인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로 강제 출국된 경우에 5년 지나면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의 조항이 있어요. 이걸 비추어서 아니 외국인 범죄자도 5년 지나면 입국이 허가되는데 유성준도 지금 13년이 지났으니까 좀 과한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과잉 처벌이다. 그런데 사실 이건 논리적으로 비약인 것이요. 범죄로 강제 퇴거당한 외국인이 5년 지나면 입국 허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유성준 조항에 따라서 설량한 풍속,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서는 또 5년 뒤에라도 입국 금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법무부 재량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외국인 범죄자가 5년 뒤에 입국 허용될 수 있으니까 유성준도 허용해 주라는 것은 비교의 대상이 맞지 않고 논리적이 비약인 거죠. 두 번째로는 결국 이 바탕에는 유성준에 대한 13년 동안 입국 금지가 과도하다는 그런 인식이 깔려 있어요. 그런데 유성준 씨의 병역 깊이는 굉장히 고의적이고 악의적이죠. 이런 경우는 사실은 병역 깊이의 도망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병역부 86조에 따라서 병역부 위반이 됩니다. 징역 10년 이하 중앙 범죄에 해당이 되거든요. 사실상 당시에 미국 국적이 돼버렸기 때문에 외국인한테 왜 한국 병역을 이행 안 했냐라고 추궁하기가 그래서 병역부 위반을 문제 안 삼았던 것이지 사실상 이걸 문제 삼지 않고 입국 건지만 취한 것은 사실 관대한 조치였어요. 오히려? 그렇죠. 그 당시에 만약에 엄격하게 병역부 위반의 책임을 물어서 우리가 지명수비를 했더라면 지금도 유성준 씨는 못 들어와요. 아예 못 들어옵니다. 드론 순간 체포도 갑니다. 또 이런 관대한 조치를 했던 것 덕분에 비자를 내놓으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조호래 님도 그렇고 4876 님도 그렇고 어떤 문제를 주시냐면 유성준이라고 부르지 말고 스티브 유라고 부르라. 정확히는 그게 맞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맞는 말씀이네요. 맞게 맞습니다만 관행적으로. 우리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니까. 여기 이제 깔려있는 어떤 우리 국민 정서가 그대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국민들의 정의감이신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유성준 씨가 신청한 비자가 관광비자나 이런 일시 방문 비자도 아니고 F4 비자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뭐냐 하면 선거권 말고는 모든 권리가 다 있는 거예요. 취업하고 영역활동 다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비자로 할 것이지 F4 비자를 왜 신청했냐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관광비자도 허용돼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출입국관리법 11조 유성준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에 따르면 한국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인물은 무조건적인 입국 거부인 거지 관광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가요? 이게 이런 심리도 있는 것 같아요. 유성준 씨가 배짱 좋게 F4로 이렇게 베팅을 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크게 베팅을 해버리니까 그보다 작은 거 관광비자 정도는 몰라도 이거는 안 되지 않느냐라고 나가는 건데 사실은 유성준 씨는 관광이든 F4 비자든 입국 거부되는 것이 맞는 거죠. 오히려 관광비자도 아닌 F4 비자를 신청했기 때문에 더 어처구니 없고 괘씸하다고 보는 게 더 정세에 맞겠죠. 그래요. 지금 도 작가님께서 조목조목 대부분 판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짚어주셨는데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일단 F4 비자 문제에 대해서도 대부분이 과도하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돈벌이까지 허용되는 F4 비자를 금지한 것이 과도하냐는 것도 좀 의문이고요. 그리고 하나의 논리적인 관점에서는 대부분의 판결 취지를 이해할 수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법률실문을 아는 변호사이기도 하면서 대부분의 상고를 하면 99%가 상고 기각이 됩니다. 유성준 씨 사건보다 훨씬 더 이윤의 사건들도 다 기각이 돼요. 왜요? 그만큼 대부분은 어떤 엄격하기도 하지만 정책적인 이슈가 있는 사건이든지 법내적으로 큰 정점이 있는 사건 아니면 보질 않아요. 관심이 없다? 그렇죠. 관심이 없다기보다 실무상 그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성준 씨 사건을 이렇게까지 깊이 들여다봐서 형평의 원칙을 들여다봐서 거부처분을 취소시켰는데 과연 자국의 서민에 대한 판결을 이만큼 들여다봐주었나 이런 씁쓸한 들이거든요. 중요한 문제 제기하셨네요. 그러면 진짜로 여기에 특별히 주목한 건 사회적 파장이 컸기 때문이다. 그만큼 이름난 사건이고. 관심 끌기 좋다.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이런 점에서도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튼 그런데 지금 외교부에서는 재상고한다고 했고 지금 재상고했는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럼 다시 대부분으로 가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재상고는 어차피 시간이 좀 지연된다는 것뿐이지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미 결론을 내렸지 않습니까? 다시 재상고를 해봤자 같은 결론일 테고요. 지금 LA총영사의 비자 거부처분도 새로운 사회를 들어서 거부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아마 그렇게 되기는 힘들 겁니다. 새로운 사회를. 제가 바로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아, 이건 판결이 다 끝났다고 치고. 그럼 이제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스티브 유가. 그러니까 우리 총영사관 찾아가서 비자 발급 신청을 하는 것부터 시작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거부하면 안 되나요? 그런데 대부분 판결 취지가 그런 절차적인 문제 플러스 이게 과도하다는 판단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말하자면 사실상 이 비자 거부를 해주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이 들어 있어요, 판결에. 그래서 다른 사유라는 게 사실은 생활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 질서라든지 설령화 풍수 이런 걸 텐데 이거 이유로는 대부분 이미 아니다라고 판결에서 내린 거예요. 그러면 작가님께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게 스티브 유로 한정이 되지 않고 범위가 더 확장돼서 적용될 예수도 있다고 보세요? 그렇게 되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게 문제 아니에요? 기준이 될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성준 씨 한 명의 어떤 권리 구조에 거치는 게 아니라 이 경우는 우리나라의 어떤 정신적인 가치랄까요? 국민들의 정서에 크게 반하는 그런 결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요. 지금 고의적인 사계적인 병의 깊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떻게 보면 한국이라는 공동체에 금이 가게 될 수 있는 그런 결정이 될 수도 있어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제리즈 다이몬 총균수의 같은 책에 보면 아메리카의 원주민을 몰살시킨 것이 90%를 몰살시킨 것이 병균이거든요. 총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 한국이라는 사회의 병력 깊이라는 바이러스를 빗장을 열어버린 게 아닌가 그런 우려마저 드는 결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3고가 돼서 대본에 가면 또 국민 여론도 좀 그래도 의식했으면 좋겠는데요. 앞으로 남은 절차가 그거죠. 제3고는 어차피 결론은 예정도 있습니다만 1.8 총영사가 다시 비자 거부 처분을 할지 그다음에 다시 또 나중에 들어왔을 때 공항에서 법무부가 입국 금지 결정을 할지 그 문제인데 통상적으로는 두 분 다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공무원들은 대부분 결정은 그대로 따릅니다. 반면에 그 반대편에는 또 국민들의 정의감, 정세라는 걸 씻고 하니까 과연 어느 쪽을 더 무게를 둘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MBC 민원으로 조혜원 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지금 그럼 수배나 병역 거부로 고소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시효가 지났죠. 또 그 시효가 지났군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아무튼 국민 여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하다는 점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작가의 사건 수처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진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